G3 이거 우리 통일을 못 찾겠는데? 곱도리똥! 나 까르보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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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치즈 떡볶이랑 짜장 떡볶이야 VIP 모듬 초밥 고추가사하게 고블링이랑 마블링 소스 추가해 주세요 쏘옥 잘한다 내가 원했던 초과 나 눈물 나 우와 빈쳤다 근데 이걸 진짜 다 시킨 거야? 이건 뭐야?! 형 지시볼 이거 라이티 아리카 연어가 그럼 빨리 미션 할까요? 준비 시작! 오 벌써 막 팽팽해 준비 시작! 정모 뭐야? 정모! 정모 뭐야? 할 수 있다! You can do it? 뒤로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안 돼 진동인데 이거 알람 왔어 준비 시작! 제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? 아니 형은 벌려야 돼 절제를 하고 있어 나와요 우빈 준비 시작! 뭐야? 나와 잠깐만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? 더 있으면 군력적이에요 그냥 나와요 빨리 나와 너무 군력적이야 일로와 일로와 홀던 줄 알았잖아 성민이 셀 거 같은데? 앨런이도 셀 거 같아 준비 시작! 너가 벌려야 돼 성민아 너가 벌려야 돼 어 뭐야 되게 팽팽한데? 뭐야 왜 이렇게 벌려야 돼 성민이 나보다 쎄 와 성민이 세다 성민이 이기나? 야야야야 야 먹겠다는 강력한 의지 야 콩토리탕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? 이 정도면 성공 나 해줘 의외로 여기가 되게 박빙이네요 준비 시작! 어? 어? 너 완전 웃겨 오! 성민이가 세다 다면 끝! 다면 끝! 다 다면 끝! 와 엘런아 이제 엘런이가 이기네 굶어라 이긴가? 성민아 굶어라 준비 시 어 시예요 준비 시작 아이고 끝났습니다 이거 내가 이긴 거 아니야? 끝났습니다 나와라 우리 형태 수고했어 시작 힘 좀 빼라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근데 형진 진짜 세 나 해봤어 옛날에 안 돼 형 진짜 약해 세림이 형 힘 좀 빼놔요 둘 다 형도 빠지고 우빈 형도 빠지고 시작 오 오 형 꼴찌림이에요 아니 진짜 이 형이 세림이 형 나한테 지면 돼? 아 이게 치즈볼의 힘인가? 오케이 시작 뭐야 세대? 잠깐만 아니 이게 오 끝난 거 아닌가요? 끝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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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죠 형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더예요 정말 알겠어 알겠어 와 힘 다 뺐어 형준아 빨리 들어와라 힘 다 뺐어 송영준 송영준 내가 이기면 면직 줄게 송영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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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남았다 다 박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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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내가 얼굴 기억해놨어 세림이 형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마 깜짝 놀랄게 형준이가 은근쎄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는데 화이팅 합시다 우리 음 제가 사실은 허벅지 왕입니다 꼬벅지 꼬벅지 꼬벅지잖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지 그래요? 저희도 처음 듣는 사실이지만 저는 치즈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시작 세림이 형 우리 같은 놈이었잖아요 세림이 형 뭐지? 뭐지? 와 빨리 먹어야지 빨리 하자 다 먹어요 다 먹어 세림이 형 맛있어요? 맛있냐고요 너무 맛있어 많이 앨런 정답 앨런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아는 거잖아 앨런 이거 추면 어떻게 돼요? 앨런 정답 앨런 정답 어 윈 좋아 달아 달아 아 달아 나이스 형 나오세요 하나 나가 달리도 주세요 달리도 뭐야 너 왜 문제를 줘 나 다 먹어야지 나는 원체 오 뭐야 해리 앨런 앨런 아 전 그만 먹어도 되지 않아요? 안 돼 안 돼 널 따라가는 찌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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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는 안 돼 난 앉아 있을게 난 너한테는 고마리 고마리 이 세상 너 나 이거 왜 까먹었어 선물이잖아요 빡 아 나이스 나오세요 원체 오 오 아 귀여워 앨런 와 오 오 오 오 오 오 태엽 어 나도 이거 아는데 몰라 여기야 여기 이거야 아는 거였는데 오랜만에 나는 아는 거였는데 형들 형들 이거 아닌가 아 맞아 와 아 아 배부른데 나도 배부르다 뭐라고요? 아 몰라 몰라서 못하겠다 태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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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한다 오 오 오 오 오 영태야 많이 먹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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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런 아 몰라 엘런 아 몰라 아 몰라 우와 뭐야 좀 지나갔어 뭐가 날라왔는데 방금 손에 튀김없는 와 잘하라 잘하라 와우 와우 와 역시 좋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 맛있어요? 꿀맛 남겨서 맛있어요? 자 다이어트 한 쌤 칫게 띠니 아 오 오 오 아 이거 뭔지 정답 아니야? 아 아 오 오 오 저 아는 거 하나만 제발 할 수 있어 성민아 뭐였지? 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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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성민 내일까지는 보여주자 먹자! 먹자! 곱돌이 곱돌이 잘한다 곱돌이 곱돌이 왜 내 맘은 곱돌이 곱돌이 자, 닭볶음탕이 너의 마음을 흔들었다 가자! 해주시는 거예요? 일단 나는 농구를 못한다 저요 나 농구 잘 못하는데 명대사 뭐야? 왼손은 거들 뿐이야 알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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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들라는 건 아니고 진짜 거들라는 건 아니고 나 던져봐 연습 기회는 많아 오 잘하는데? 오케이 너 패스 하는 사람이 가서 하자 뒤에서 안 돼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아니 여쭤만 가까이서 하면 안 되나? 자세는 좋아 아니 안 좋아 오 잘하는데? 그래도 뽑을 수는 있어 바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 벽을 맞춰봐요 A 있죠 A A 맞춰봐요 A 고맙고야 앨런이 형 못하지 않아 앨런이 잘하는데? 형 형이 시범을 보여주네? 형이 펑크해 왼손은 거둘 뿐 왼손은 거둘 뿐 나이 오 오 성민이 해볼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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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A를 맞춰봐 오 오 아 이거 실수하면 끝인 거라 어 아 형이 연속하고 성공하시는데 오 그러면 순서도 쌍아도 중요할 것 같은데? 정우 형 한번 정우 형 먼저 시켜야 돼 내가 봤어요 머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교장쌤 아 정우 형 정우 형 그럼 여기는 안 된 것 같은데? 여기 여기서 던져야 돼 지금 우리 그쵸 25초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 그래요 한번 해보자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순서도 정해야 돼 이거 받고 일단 이거 우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정우 형이 제일 시급해 오 뭐가 시급해 뭐가 시급해 시급해 아 형 A 위를 맞춰대 25번 던져서 한 번 오 오 나 A를 살짝 밀어줄 오 형들 이거 뭐야 지금 에어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오 하고 있는 거야 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오 빨리 마지막 마지막 25초로 나 지나봐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이거 우리 분위기가 일단 한 번만 아 오케이 오케이 힘이 너무 세요 힘이 저는 손손손 오 딱 이걸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도전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냥 한 번 실패해야 돼 어 됐어 이제 해야 돼 이제 오 제물로 제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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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시작해 바로 시작해 바로 시작해 하나 둘 셋 도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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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했잖아요 정모열을 안 했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도장 도장 템 연습이었지 연습이었어 연습이었어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도전 아 도장 도전 내가 안 말했어 내가 안 말했어 도전 도전 형이 도전을 해야 돼요 경원이 도전하면 돼 네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그냥 안 돼 안 돼 도전 그냥 한 번 날아줘 한 번 끝이야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1라운드 실패 연습 한 번 돌아볼까? 응 한 번 더 돌아보자 시작 1 그렇게만 해 연습도 잘해 아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신중하게 해야 돼 형 던져봐요 이거 안 돼요? 형 던져봐요 도전 그만 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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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 되나요? 인정? 오케이 오 오 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됐다 됐다 이것도 하나의 수단인데 내가 잘 봐야 되는데 오 오 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괜찮다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아 왜 이래 도전 아니었어 아 아 아 아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러고 계속 다 넣다가 레전드야 이 형 오늘 처음에 어떻게 손 손 나눴어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때 성민아 공 바로 받아 받아 그렇지 받아요 형 오 좋아 오 이거야 받아요 형 오 좋아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였어 내가 실수고 성공한지 보지 마요 보여 넘겨 성공한지 보지 마요 어떻게 감동적이야 우와 감동적이다 이거 받아 와 좋아 받아요 받아서 주는 걸로 우와 받아요 받아요 됐다 꼬집 넣어라 꼬집 넣어라 예 26초죠 아니야 10 몇 초요? 아 할 수 있겠다 아 이거 실수 안 하면 할 수 있겠다 일단 해볼게요 준비 시작 어 일단 해보자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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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형준아 쏘고 나 성공했어요 쏘고 나 성공했다 아 실패했어 쏘고 쏘고 이리와 성공하면 나와 아 이게 훨씬 빠르다 쏘고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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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고 아 이 로비 성공 못했어 로비 성공 못했어 로비 성공 못했어 아 아 아 아 몇 초요? 25.87 25.87이다 아 아 이거 안 이렇게 하자 이거다 성공 아니에요? 무한 긍정으로 간다 다운나 다시 준비 시작 바로 나가요 나가요 아 이거 도전할 걸 이거 도전할 걸 나 못했다 나 못했다 나 못했다 나 못했다 아 이거 됐다 몇 초에요? 23 이거 진짜 빨랐어 와 줄었다 줄었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마지막 마지막 20초로 만들어 20초로 만들어 20초로 만들어 좋아 아 할 걸 지금 도전한 거예요 했어야 됐어 도전한 거 아니야? 지금 도전한 거예요 아 못했다 지금 도전한 거예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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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공 가지고 와 오 야 레전드 썼다 2W19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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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산 90초 위리? 하자 15초로 줄여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하자 지금 하자 모짜리 나 이름 떨려요 아니야 성민아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도전하고 하니까 손에 갑자기 땀만려 오케이! 그러면 도전을 무궁으로 하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, 둘, 셋 아 이러면 안 돼! 아니 성공 안 해도 뒤에 가서 하면 되니까 맞아 괜찮아 괜찮아 나 실패해도 돼 하나, 둘, 셋! 아악! 아악! 성민아 잘... 잘 수 있어 가자 김희 화이팅! 긴장하지 마! 긴장하지 마! 크래비티! 도전! 그렇지! 아악! 아악! 할 수 있어 괜찮아 팀 잡게 팀 잡게 아하하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우리 스코트 나왔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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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제발 나와 나와 성민아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확인하면 안 돼 x3 와 망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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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도 해도 돼요 형 예야 도영아 가자! 할 수 있어 정모야! 정모야! 아악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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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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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24초 제발 근데 한 21초 될 것 같아요 21초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23초! 아니야 진짜 아깝게 성공 23초 24초 더욱여 24초 23초 24초?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심지어 조기팍에 너무 아 진짜 아 정말 한 바퀴 돌자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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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심지어 조기팍에 너무 대체 ær así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!